Q! Q! 완전 Barbara!!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피차 1조 피차 비조 1등 외야 2등 나와라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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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형님 기분아저있나? 윗만 안나오면 돼 윗만 안나오면 돼 윗윗 윗윗 빨라 깨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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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한다 제발 제발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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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이 살면 이제 아프다 안한다 벌라온다! 벌라온다! 오우! 오우! 김성훈있나? 야 내가 덮밥 쓸게 아! 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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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제발! 오우! 오우! 왕나 왕나! 왕나 왕나! 개만 가라 개! 개! 아이샤! 개이샤! 오우! 아 넘었어 넘었어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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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오우! 오우 어우! 오우! 오우! 아예 아예 고기 없으니까 고기 없으니까 에이 그 앞에 그 앞에 한 장씩 괜찮을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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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개고사기 갖고 온다 걸 좋다 걸 야야 야야야 야야야 이거 개가 근데 개가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곡 파이팅 개 개 나오면 끝나나 도원 개 그래서 왜 이렇게 잼 제압 명기 1시부터 반대로 내가 나가고 오늘 윷놀이에서 저희 내야수들이 승리를 원했고 계를 잘 던지는 제가 또 나가서 저희 내야수들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내야수들이 회식하면서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